세 번째 연관어는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한 지금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시민들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네, 들어왔어요. 네, 며칠 전에 뉴스 보고 검색도 해봤어요. 아니요. 혹시 어떤 제도인지 아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더 잘 키울 수 있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유아 자녀, 0세 1세 부모한테 1년에 7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걸까요? 2023년부터 0세엔 월 70만 원, 1세엔 35만 원을 지급한다는데요. 2024년에는 0세 아동 기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사실. 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모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아이를 낳는 데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나와서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긴 합니다. 지금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 아이들 키우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좋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10년 전에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제도적인 게 없어가지고 유치원비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 지원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연관어는 만나이. 개묘년 새해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바로 만나이 개정인데요. 우리는 새는 나이, 연나이 등을 함께 쓰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살의 나이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 예정이라고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를 계산할 땐 출생일을 포함해 주는 건데요. 출생 만 1년 전엔 개월 수로 표시한답니다. 아싸, 어려졌다! 다음 연관어는 최저시급입니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선 2022년보다 5% 오른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2022년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이 바로 2023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만 원이 넘는답니다. 최저시급 인생으로 열린 월급 200만 원 시대! 올해 모두 부자되세요! 다음 연관어는 오토바이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배달 이용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한 대당 1년 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건 물론 그 중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데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시행될 예정이니 우리 모두 안전하게 운행하자고요. 마지막 연관어! 바로 이겁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의복, 교복! 오래전부터 우리와 한몸이었던 저저 체크무늬 교복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때문에 전국 200여 곳의 학교에선 체크무늬가 아닌 새로운 교복을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온라인에선 어떤 디자인으로 변화될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와 사라지는 교복이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활용하자. 이외에도 2023년에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